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임 후 한국을 처음 찾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40여 분간 진행된 접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덕담과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맥을 강화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의 말을 인용해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 여론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초당적 지지와 미국민과 교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만큼 한미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감사합니다.